안녕하십니까. 광고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광고의 내용은 앞으로 계획되는 새로운 강의의 내용입니다. 어떤 강의인가 하면 락강의 후기 이론들에 대한 강의를 소개하는 수업입니다. 후기 락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는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강의해온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락강의 전기 이론들입니다. 전기 이론이라고 하면 세미나 7을 제가 강의 수업하면서 알려드렸던 초기 이론도 포함되어 있고 세미나 11을 강의 수업하면서 전해드렸던 역시 중기 이론도 있습니다. 초중기 그리고 세미나 17을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전기의 마지막 부분의 이론들도 있었습니다. 세미나 17까지의 이론들은 그런 의미에서는 락강이 전기에 말했던 전후기로 락강의 이론들을 나눌 수가 있다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면 전기에 이야기했던 정신분석의 이론입니다. 이 전기의 이론들은 상당히 구조주의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주의적이라는 것은 락강이 무의식을 언어와 같이 구조화된 것으로 보았다는 의미에서 구조주의적인 것이기도 하고 어떤 질서가 있고 그 질서 안에서 해독 가능한, 해석 가능한 기표들의 연세가 해석될 수 있다는 것 그런 질서들을 추적하면서 이 구조의 내부에 논리적인 연결점들을 찾을 수 있다고 락강이 강의해왔던 무의식의 구조를 설명해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기 락강은 합리적이고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연결점들을 주장하고 있었던 락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렇게 구조 내에 논리적인 것들을 파괴하는 실제의 등장들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제라는 것은 상징계의 구조 안에서 파악된 실제입니다. 전기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상징계 중심적인 정신문석의 이론들을 락강은 설파해왔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전기에 그랬다는 겁니다. 70년대 이전에 그랬다는 겁니다. 락강이 처음 1953년에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근 17년간 이렇게 구조주의적이고 상징계의 중심적인 정신문석의 이론들을 설파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70년대에 들어서 락강이 죽기 직전까지 1981년까지 10여 년간의 10년 정도의 시기에서는 락강이 거대한 변화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가 어느 정도의 변화인가 하면 그 이전에 자기 자신의 이론들을 완전히 파괴하고 폐화로 만들고 그 위에 다른 것들을 설파하기 시작하는 수준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라기보다는 거의 다른 사람이 되는 거의 변신에 가까운 그런 이론들을 주장하는 락강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 등장의 중심에는 세미나 20이 있습니다. 세미나 20을 제가 앞으로 이번 강의는 아니지만 다른 강의 수업에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세미나 20 외에는 또한 세미나 23이 있습니다. 1975년에 강의되었던 세미나 23은 증환이라고 명명된, 일상톰이라고 명명된 강의들인데 거기서는 또한 제임스 조이스의 정신병적, 정신증적 구조를 탐사하면서 어떻게 문자가, 어떻게 기호가 이제는 기표를 대체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락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락강을 조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기표, 시니피형의 이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계실 겁니다. 구조 내에서 작동하는 언어적인 원자로서의 기표, 시니피형 이 시니피형 이론은 물론 락강적인 변화를 겪게 된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구조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고 그런 기능들을 하는 기능자였습니다. 그게 70년대 이전까지는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70년대 이후로 들어서면서 락강은 이 기표 이론을 버리게 됩니다. 버리고 문자라는, 레터라는, 레트라는 새로운 기능자를 도입함으로써 실제를 중심으로 하는 정신분석의 이론을 구성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부터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될 70년대의 락강은 그 이전의 자신의 이론들을 완전히 뭉개 버리는 수준으로 제거해 버리고 새로움을 도입하는 락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락강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70년대 이전의 전기 락강의 이론들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의 구조 안에서 어떻게 새로운 이론들이, 그러한 바탕 안에서 어떻게 새로운 이론들이 등장하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야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공부하게 될 이론의 중심적인 개념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론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문자, 레트라는 개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들의 증상을 향유 가능한 것으로 만들면서 상징계로부터 독자적으로 작동하고 있을 수 있는지 즉, 실제를 그것이 작동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함께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랄런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랄런그라는 개념은 또한 락강이 70년대 이후에 등장시킨 새로운 주의상수의 개념이고 새로운 독자적인 실제의 개념입니다. 이전의 기표나 이전의 언어는 언제나 구조 안에서 작동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 랄런그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공부하시게 될 내용은 그 개념은 더 이상 상징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랄런그는 독자적으로 옹알이하듯 말하면서 우리의 무의식에서 주의상수가 향유되도록 하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랄런그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정신분석의 임상, 실제 임상을 실천해 나간다면 사실은 이전에 작동하고 있었던 해석의 개념이 더 이상 무용하게 됩니다. 무식, 꿈, 말실수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자유현상을 통해서 포착해내고 그것을 다시 분석가가 해석해내는 이 과정들이 더 이상 무용한 것이 됩니다. 전혀 다른 방향의 임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락강은 이전의 정신분석의 임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70년대 이후에는 두 명이 참여하는 광기다. 두 사람의 광기다라고 말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넬리, 아, 느 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담자와 분석가이죠. 분석가와 내담자 두 사람이 함께 정신분석의 임상에 참여해 나감으로써 광기가 일어난다는 것이지 거기에 어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적인 의미나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물론 이러한 진리 개념에 대해서 이미 세미나 17에서는 상당 부분 언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락강 세미나 17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언제나 지식은 완전하지 않다. 이 지식은 무엇인가 하면 정신분석에서 찾아낸 무의식의 지식이라는 것이죠. 이 무의식의 지식은 언제나 절반의 수준에서만 말해진다. 나머지 절반은 결코 말해질 수 없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지식은 합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불완전한 지식인 동시에 개인적인 지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미 세미나 17에서 즉 1969년에 락강은 실제를 완전히 지식화될 수 없는 것으로 완전히 분절될 수 없는 것으로 파악하는 그런 시도와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중심에 랄렁그라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랄렁그라는 개념은 더 이상 지식화될 수 없는 주일상스의 원자라는 것이죠. 독자적인 것. 일자라는 것이죠. 이 일자라는 의미는 이것은 홀로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상징계 내부로 포섭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여러분과 함께 제가 공부하게 될 내용은 보로메오스의 매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로메오스의 매듭이라는 것은 결국 락강의 상징, 실제, 상상, 이 세계를 여전히 구조로서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로 묶이기 위해서는 그들 자체의 능력보다는 무언가가 하나가 더 덧붙여져서 그것들을 중심으로 잡고 있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락강은 증환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이 보로메오스의 매듭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론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펼쳐지게 될 후기 락강 이론의 수업에서 중심적으로 저와 함께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락강이 실제 임상에서 어떻게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는지 실제 임상에서 어떻게 실제를 개념으로 정신분석의 임상의 세세한 절차들을 변화시켜 나갈지에 대한 세세한 탐사들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신다면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해왔던 자크라 락강의 정신분석의 이론들이 완전히 반박당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충돌하는 이론과 이론들의 그 간극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일을 할 텐데 다시 말해서 이전의 강의들에서는 락강이 이론들에서는 락강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후의 강의들에서는 락강이 다른 방식으로 말한다라는 이 두 충돌의 지점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어떻게 우리는 제3의 지점으로 나갈 수 있는지를 탐사하게 될 겁니다. 제3의 지점이라는 것은 결국 락강 너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락강이 과거에는 이렇게 말했고 하지만 다시 70년대 이후에는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던 지점들을 찾아내므로써 그 락강의 사후에 정신분석이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우리가 함께 탐사해보고 가늠해볼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되는 강의의 시기와 강의의 수강 등록 방법 구체적인 내용들을 참고해보시고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수강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강의의 내용은 락강의 제자 중에 콜레트솔레라고 하는 여성정신분석가가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교육자이기도 하고 락강의 정신분석을 가장 선명하고 차분하게 정리를 해서 그 비교점들을 세세하게 짚어주는 이론가로 알려져 있는 콜레트솔레라고 하는 그 여성정신분석가이자 정신분석학자이자 이론가이자 임상가인 이 콜레트솔레에 의해 텍스트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재발명된 무엇이게라는 이 책은 아직 우리나라에는 국내에는 소개되고 번역된 책이 아니지만 제가 그 텍스트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가면서 이 락강의 가장 뛰어난 제자였던 이 솔레라고 하는 이 여성정신분석학자는 어떻게 락강의 변화들을 변화들을 사유하고 있는지 소개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프랑스의 정신분석계에서는 이러한 락강의 변화들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므로써 우리 국내에서도 정신분석에 나아갈 방향이 특히 락강의 정신분석에 나아갈 방향이 어떤 근거점들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토대를 가지고 있고 또한 어떠한 도약의 지점들이 가능한지를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락강 정신분석의 새로운 변화들 1970년대 이후에 락강이 보여주었던 기괴하리만치 과거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파괴자로서의 락강의 면모들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